인사의 말 눈물이 진주라면 눈물이 진주라면 아 역시 리트리입니다다 잘합니다 행여나 말을 세대라 방울 방울 엮어서 흔히 모신 그날의 진주 방송 만들 것을 잘한다 잘한다 지금 눈물도 다 흘려서 흔히 참만 남아있네 아니 다이브레이션이 너무 신기해요 끝날 뻔했어 먼저 하길 너무 잘했어 목소리가 확실히 너무 좋아 눈물이 진주라면 눈물이 진주라면 눈물이 진주라면 눈물이 진주라면 내 사랑을 내 사랑을 방울 방울 엮어서 흔히 모실 자리에 진주방석 드릴 것을 진주방석 드릴 것을 지금 눈물도 다 흘려서 자꾸만 남아있네 남아있네 아 따 자꾸만 나오네 자꾸도 여러 번 나오시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보지 않던 인데 봄 속에서 흐린데 어이하라고 어이하라고 나는 나는 어이하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 좀 하세요 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아니 완전 진짜 그곳에서 오신 손님 대하연 잘한다 대하연이구나 역시 역시 대하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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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니 뭐야 오랜만에 오셨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애타도록 기다리던 님인데 마음속에 그린 님인데 어이하라고 어이하라고 이제 와서 어이하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 좀 하세요 뭐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부르니까 몇 번을 꺾는 거야 반대에서 오신 손님 분들 주 longevity 아 아 어 어 어 음악을 느끼고 있어 와 그럽니까 와 그럽니까 와 그럽니까 와 자꾸 날로 괴롭힙니까 좋아 죽고 따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와 그럽니까 보고파도 참아 보고 보고파도 참아 보고 잊을라고 참아봤지만 울어 울어 소리쳐도 울은 추억 필요한 채 와 네로 괴롭히는지 와 자꾸 고문하는지 와 자꾸 그러니까 와 그럽니까 네로 잘한다 잘한다 와 그럽니까 와 그럽니까 와 자꾸 날로 괴롭힙니까 좋아 죽고 따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와 그럽니까 보고파도 참아 보고 하고파도 참아 보고 가고파도 참아 보고 잊을라고 참아 보지 마 오라 오라 소릴 줘도 우리 추억 필요한 채 와 네로 괴롭히는지 와 자꾸 고문하는지 와 자꾸 그럽니까 네로 그리고 가고파도 참아 보고 보고파도 참아 보고 보고파도 참아 보고 보고파도 참아 보고 보고파도 참아 보고 참아 보지 마 오라 오라 소릴 줘도 우리 추억 필요한 채 와 네로 괴롭히는지 와 자꾸 귀 있는지 와 자꾸 고문하는지 와 자꾸 그랍니꺼 네로 와 자꾸 그랬니꺼 그랍니꺼 네로 와 자꾸 그랍니꺼 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